지난달 부결됐던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다시 한번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발의해 투표가 실시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 자세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표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충남도 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제적 의원의 가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폐지가 확정되는 건데요. 의원 46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33명, 더불어민주당이 11명, 무소속 2명으로 가결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제석 의원 34명, 전원 찬성으로 폐지안이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역사에 5점이 남는 표결은 하지 않겠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석 의원 34명으로,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을 가결됐음을 선고합니다. 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그동안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표결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3개월 만에 다시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제석 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었는데요. 하지만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도의회의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그계가 지난달 2일 열린 본회의 재표결에서 제석 의원 43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폐기됐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폐지안을 다시 발휘해 이번 본회의에서 표결이 된 겁니다. 폐지안이 가결되자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논의를 통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교육청은 14일 이내 교육감 제의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